BTS의 B씨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왼쪽부터 포토촬영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중앙도 바라봐주시겠고요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BTS의 B,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BTS의 B씨께서 이 장소에 팬들에게 부위를 선사하셨고요 코크리트 유토피아 파이팅도 외쳐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B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B씨가 내려가시자고 끝까지 팬분들에게 눈맞춤을 해주시고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